어제 도내에서 사흘 만에 두 자릿수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오늘은 지금까지 17명이 추가되었습니다. 충북 진천에 사는 어머니와 원주에서 접촉한 딸들과 그 가족까지 4명이 확진됐고 강릉에서도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 등 5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. 이 밖에 동해와 속초, 태백이 각각 2명, 홍천과 춘천에서 각각 1명씩 모두 17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. 어제는 강릉에서 11명, 속초에서 1명 등 12명이 확진됐습니다. 원주의 누적 확진자는 655명, 도내 누적 확진자는 2,860명입니다.